5개의 이상한 장면을 찾으면 됐네요 뭐죠? 5개이면 금방 찾지 않을까? 맵을 드래그해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줌인 줌하고 야! 확성기에 손 있어! 어... 이렇게 하나 이런 거 찾으면 되는군요 얜 뭐야? 둘 왜 곰이 여기? 셋 너 왜 갑옷 입고 있어? 넷 어디서 자연스러운 척이... 너 왜 여기 매달려 있어? 이런 식으로 어색한 장면 찾으면 됩니다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장면들을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재밌겠죠? 자 한번 해보자고 곰이 배에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 이 게임 못하니까 야! 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항상 어떤 일이든 예외는 있을 수 있지 그래 낚싯대에 나무늘보 있을 수 있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잖아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거 찾아보자고 자 굴뚝의 기둥 아유 기린 나무의 여는 자연스럽지만 얘가 가운을 입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얜 왜 튜브에 매달려 있을까요? 다음은 달에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얘 너무 대놓고 있는데? 탭 언더 벌브? 아 전구를 누르면 이상한 점이 아니라 힌트를 찾을 수 있구나 어... 또 어색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난 왜 안 보이지? 곰인형이 이거 잡고 있는 거 이거 그네 아니야? 왜 매달려 있냐고 오케이 아 너무 쉽다 약간 아동용인가? 게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데? 계속 가봅시다 고슴도치 알을 싸는 말 정말 끔찍하군요 너 왜 모자인 척해? 양 위에서 요가하고 있는 여자 꽃에 물 주고 있는 벌 그 다음에 빛나고 있는 나무? 아니군 어 힌트 있다 토끼가 모자 쓰고 있네? 닭은 뭐야? 재촉이 밀고 있는 양? 귀여워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어 위쪽에 돼지 음료수 마시고 있는 해 이즈이 빨리 다음 스테이지 자 빠르게 가봅시다 너무 쉽네요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 장비 이게 끼고 있네 해파래가 신발 신고 있고 거미줄이 여기 왜 있죠? 오, 그, 뭐야 문어가 풍선 여기 왜 후라이팬 있지? 여기 나비 있어, 여기 여기서 물 마시고 있어요 정신 차려, 여기 바닷속이에요 여기 닭 있다 피카츄 나오고 있는 TV 있는데 애들이 TV 보고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스케이트보드 왜 타고 있니 확성기 쓰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고래가 소가 왜 열기구를 얘 뭐야, 이거 모자, 이거 이상해 오, 보물상자가 바닷속에 있는 건 자연스럽지, 그지? 두 개 해바라지, 해바라기 화분이요? 그게 어딨어요? 아, 오오! 해바라기 화분이 여기 있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또 이제, 이제 확실히 소명가림 찾기가 돼 버렸는데? 엉덩이에서 나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군 고래 등? 이거 찾았잖아 플러스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어, 오리발... 아, 슬리퍼 신고 있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다 찾았다 자, 다음 스테이지 열어, 임마 잠깐, 뭐라구요? 30개? 아, 30개 아니고 15개구나 어우, 야, 근데 넓다 이건 뭐야? 뭐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띄어서 누르니까 됐어요 여기 힌트도 있네요 예, 우산 이상해, 무서워 두루미가 애를 들고 있네 분수대에서 광대가 나왔네요 음수대라고 하나? 나무를 잘랐는데 도구가 망치야 외계인이 인간인 척하고 있어 와, 맵 진짜 넓다 빨리 이상한 점 찾아보자 이거 왜 돌을 올리고 있지? 이상한 점이 아니네? 뭐지? 돌이 아니라 이게 식물인가? 어, 얘네 채소가 산책하고 있어 당근 위에 당근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근 화분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막 찍어도 실패 이런 거는 없어서 편이하긴 좋겠네요 아홉시 방향 자전거 유모차요? 아홉시 방향 뭐야 이거? 아아 아? 유모차? 바퀴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 안 되네? 맨 위에 자전거 바퀴가 없어요 어, 뭐야, 무서워 약간 공포 게임일지도? 야,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았어 아휴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네 버거 아, 조방장 모자인 척하는 장화 찾았고요 이건 뭐지? 아, 이거 깁스구나 얘 왜 빵 모자를 빵 모자랜다, 빵 봉투 어, 얘 머리가 벌집이야 분수대 옆 옆에 유모차가 이상하다고요? 눈수대? 아아,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 유모차를 타고 있는 거야? 착시현상인가? 이상해 하하하하하하 그렇구만 일단 내가 찾다가 못찾겠다 하면은 그때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제가 채팅을 보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 박쥐 매달려있어요 옷 꺼는 곳에 자, 그 다음에 바퀴가 돌이네요? 돌이아닌가 안 눌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옵 이제 진짜 안보인다, 나는 빨리 같이 찾아보자 다섯시 방향 지팡이 바퀴 할머니 지팡이 이거야? 이건, 이건 이상할 게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어, 그만. 굴렁새를 하고 있네? 크레페 집 위에 자전거? 이거? 이게 뭐가 이상해? 전혀 안 이상한데? 아홉시에 도넛 가게 확대 좀 아, 뭐야? 지들이 이거 훔치고 있어. 찾았어요. 우리 장작들과 함께 하려면 끝까지... 와, 스테이지 짱 많아. 자 스키장 하키장에서 파인애플 갖고 치고 있네 넌 왜 스케이트를 타고 있냐 이 괴물이 있어요 소들 사이에 리프트에 곰 타고 있고 직장 그 직장 차림에 애가 스킬 타고 있네 쩐다 힌트 위쪽에 펭귄이 날고 있네요 이거 그거 아니냐 그 인투더 싱크홀 만든 제작진 거북이 게임 이건 뭐지? 행글라이더 하늘에서 카누하고 있네 이건 뭐지? 아 그 다림질 할 때 쓰는 받침대잖아 이거 그걸 보드처럼 타고 있어 미쳤나 봐 눈사람 굽고 있네요 음 덜레샤스 여기서 곰이 빼곰 이글루인 척하는 거북이 낙타를 타고 스키 타는 개 쩌는 남자 올라프 여기 뭐 여름이에요? 아 온탕이에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눌리는데? 여기 서린이 있어 대박 사람이 끌고 있고 뭐라고 해? 개가 타고 있네? 스키! 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게 이상하진 않군요 그럴 수 있지 루돌프가 최신식 썰매 장비를 타고 쓰레기통에 아이가 들어 있고 어 여기 퐁듀 가게구나 아 퐁듀 진짜 맛있는데 너 왜 개인 척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얘네 뭐해요? 요즘 여기서? 미쳤어? 뭐야 벌써 다 찾았어? 아 너무 이리하구만 쉬워 쉬워 자 다음 15개 어렵지 않아요 이런 데서 배 타지 말라고 상어 인간님 여기 왜 계세요? 아니 원피스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변기에 쳐박혀서 뭐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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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여기 당구 치고 있는데요? 당구가 어디로 넣으시려고 아 여기다 쓰레기 풀고 있어 이 미친놈이 미쳤나봐 확대해서 보자 이게 작게 보니까 좀 힘드네 이게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한 기계를 타고 있네요 뭐야 이거 그 연습용 판이 아니라 거기에 음식을 차려놨네 상어 있고 개 있고 잠수해서 신문보고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영장인가? 개구리 있고 여기서 또 보드 타고 있네 잡아서 엉덩이 겁나 패야돼 저런 애들은 아니 다이빙하는 계산 계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었던 겁니까? 넌 왜 이게 있는거야 이건 이상한거 없잖아 수영장에 수영장에 구멍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어 그러네 난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지? 너무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보니까 어 이게 귀신이야 사람이 안 비치고 있어 여긴 비치고 있는데 카운터에 샤워한다고? 아 아 샤워기 못봤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워터슬라이드에 전구 있어요 오 어깻반너 사장님의 줄타기에요 아 이게 지금 줄을 타고 있는거구나 아니 난 뭐 이상한 길다란 창 같은건 들고 그냥 지나가는건줄 알았는데 장대였어 아 쉽다 쉬워 어머 누나 이뻐요 이게 과일 매달려 있네 이게 왜 이상해 아 바나나 나무가 아닌데 바나나랑 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뱀 있다 근데 뱀은 이상한게 아닌데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왜 여기서 샤워하고 있어요 너는 맵 엄청 넓다 야 이번에 25개 찾아야 돼 거대 삐약이가 비행기 위에 있네요 개크네 삐약이 여기에 생선들이 운전하고 있고 펭거루가 사탕 먹고 있고 펭귄 키우시나봐요 아유 귀여워라 원숭이가 그네 밀어주고 있고 얘네 뭐 머리가 이상한건가 아닌데 너 거의 왜 들어가 있어 아니 사람을 즐기는 거일 수도 있어 안경 쓰고 계시네요 패션리더 기린 머리인 척한 문어 쥐가 등에 몰래 타고 있네요 이거 이상한거냐 뭐지 뒤에 토끼가 은근슬쩍 데이트하는 척 하고 있고 여기 물고기 있고 전구 있고 뭐야 이거 여우야 여우가 뒤에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마 사이에 악어 이상한건 아닌데 왜 사람이 있죠 왜 낚시하고 있죠 햄버거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상한 점이라기보다 그냥 얘가 개쌰 쓰레기 저런 사람 있다고 실제로 얘 머리 왜 이렇게 크죠 그저 클 뿐 죄송합니다 클 수 있지 이 왜 아이스크림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거 있나 얘 혼자 점박이다 어무엉 점박이 차별해 야 점박이 얼룩말 있을수도 있지 너무하네 게임이 얘도 위에서 스케타네 걔도 타네 손 안쓰고 음료수 먹는거 아 나도 가끔 저렇게 먹는데 목숨걸고 하하하하 저 저게 이상한거구나 그래 이상한거지 그지 새 새가 모자? 새가 모자 쓴거 아 이런거 만화적 허용인줄 알았는데 이상한점이었구만 아니 생각해보면 여기있는 모든것들이 다 만화적 허용인데 그거 딴지 거는 게임이지 흐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앙 자 이제 하나 찾아야 돼요 동물원 간판? Rah쥬 fatal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z인데 이 제이로 되있네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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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거 모바일 게임이냐, 혹시? 모바일 게임을 PC로 이식한 건가? 드래그가 되네. 잡고 이렇게 드래그가 돼. 와... 넓다, 넓어. 자, 하나씩 찾아보자고. 여기 힌트 찾았다. 등대 밑에서 잠을 퍼질러 자고 있네요. 잠자기 달인인가? 이너 있고. 너 왜 거기에 고양이 들고 있냐? 무섭다. 왜, 왜...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카약 탈 때 하는 거. 노! 어. 노 대신에 삼지창을 들고 있네. 노인 척 하고 있네. 곰이 누워 있네. 고양이가 서핑 타임. 돌고래가 쳐다보네? 그건 그럴 수 있군. 이분은 왜 여기 매달려 계시죠?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어, 여기 밑에 야자수 있어요. 바다에 야자수 있고. 여기 생일초. 산호인 척 하는 생일 케이크. 와, 고래도 있네. 와,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정도 수련은 해줘야지. 이거지. 갈매기가 셀카 찍고 있네요. 변기가 안전요원이네요, 여기는. 정체불명이 우주복이 분해 있어요. 와, 야자수 잎. 인 척 하는 물개가 여기 있네요. 아, 이건 진짜 수면 그림 찾기잖아. 장난해? 이거 모래사장에서 뭐하냐, 얘. 자세 연습하니? 고슴도치 먹으려고 하네? 하... 역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고슴도치 따위 씹어먹어 주마. 도마뱀이 일광욕하고 있고. 얜 왜 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가 없어요. 아니구나. 잘 덮은 거였네.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 하고 계시죠? 얘 왜 야구배트로 배드민턴하고 있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드민턴 따위 야구배트로. 밸매기가 신사인 척 하고 있고. 오... 또 없나? 위쪽에 코끼리가 집을 살고 있네요. 강하구나, 코끼리. 여기에서... 뭐, 서핑 하는 것처럼 끌고 다니네? 재밌겠다 물개가 튀어나왔어 마지막 하나 오 그러네 말이 모래 속에 있네? 어떻게 해봤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다음 스테이지 와 이거는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 최대한 확대해서 보자 하나씩 천천히 일단 마녀 도심 속에 마녀가 날고 있을 수 있지 그지? 자 하나씩 봅시다 악어가 샤워하고 있고 거울 속에 나 나와 현실에다가 좀 괴리감이 크네요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거울 속에 내가 머머리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항을 끓이고 있네요? 크으 역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에서는 이 정도 어항쯤은 버텨줘야지 물고기가 냉장고에 빗자루가 들어가 있지? 유니콘? 흐흐흫 프로포즈를 쥐를 데리고 하네요 여자가 개빡칠만 하죠 아니면 너무 좋아서 지금 고민 중인건가? 새가 스키 미끄럼틀에 스키 타고 있네? 귀여워 얘들 노래 듣고 있네요 달팽이 가지고 산책하고 있네요 진짜 자연스러운 척한다 얘네 뭐라 그래? 샌드백 대신에 참치로 주먹 단련 와 욕조 안에서 서핑 타고 있어 강하다 식기를 말리고 있어요 빨래와 함께 비구름이 건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를 맞고 있군요 오! 오븐에 애가 있지만 애는 강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구인 척하는 사과 애가 세 장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하프가 좀 많이 어색하지 않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어색해요 하나도 천장에서 자고 있네 크 역시 한겨울엔 천장에서 잠을 자야지 천장이 아니라 지붕 창문에 따이빙 중이라고? 으, 어디 아 아 여기 아직 안 봤는데 아 애들 눈썰미가 여, 여기 이 건물부터 봐 이 건물부터 와 쓰읍, 뭐지? 지극히 정상인데 이 집? 이상한 게 없어 와, 생일 케이크 자를 땐 역시 전기톱이지 이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아, 이상한 걸로 체크가 되네 스켈레톤 가족사진과 함께 아니 가족들과 함께 스켈레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네요 강아지도 물고 있고 강아지도 물고 있고 야, 아직도 4개나 남았냐? 왜 옷장에 식기구가 9시 집 보다 말았다고? 여기 안 맞나? 아, 관짝에 사람 자고 있네 발에 아령을 연처럼 날리고 있는 애가 있다고? 와 와, 겁나 세 염력이잖아, 이거는 그냥 아니면 힘으로 날린 걸 수도 있어 또 뭐 없나? 중앙에 1층 밀어볼? 이건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러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네 왜냐면, 오진아 정도의 입술에 묻었고 덜에 흠 잤어? 입술에 뭐 묻었다, 지금 잘 잤어? 엄마가 뭐 묻는다고 이게 뭐야 무슨 souz 붓지 Staff 공중 보수 신房 그리고... 어, 이거 슬슬 안 보인다. 이상할 게 없는데? 저 좌측 꼭대기에 있던 시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아, 이거 혹시 피자 아니야? 아닌데? 이거 스테인글라스 같은데요? 시계... 아, 시계가 거꾸로 되어 있네! 아... 시계가 거꾸로 되어 있어. 이제 4개 남았다. 자기야, 자기도 같이 찾을래? 시시치위 게임이야? 아니, 아니. 약간 좀 어색한 장면 찾는 게임이야. 숨은 그림 찾기랑 비슷해. 옆에 앉아. 으... 으... 스읍... 아, 오늘 목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진짜 아프다. 하... 펑... 여기도 전구로... 스피랑... 아... 잠시만... 후... 으흐흐흐흐흐흐. 방제는 안 바뀌었지만 유튜브 올라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찾는다. 희뿌미도 같이 찾아볼게요, 이번엔. 희뿌미도 같이 찾아볼게요, 이번엔. 희뿌미가 마침 일어나가지고. 뭐 이리 보자. 여기서 역도 들고 있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게 왜 이상한 게 아니야, 놀이기구 옆에서. 저 여자 서핑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 여기 붓이 같이 날고 있네요. 칼 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키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 이거 뭐야? 당근이야? 당근. 당근이 딸기처럼 열리네. 닷 가지고 띄우고 있네요. 이거 뭐야, 밀대 가지고 드럼 치고 있네? 도구가 많이 부족했나보다, 야. 다람쥐가 스카이콩콩 타고 있어. 어, 요정들이 다 나패하고 있다. 어, 여기 사람 들어있어? 아, 사람이 들어있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거 관용 맞추면 원래 물에 빠지는 건데 안에 상어가 있는 게 문제구나. 와, 나도 이런 데서 파는 레몬에이드 먹고 싶은데 걔가 레몬에이드를 먹고 있어. 쭙쭙. 이거 뭐야, 얘 누구야? 몰라, 개인 듯? 확대해서 볼까? 다람쥐. 귀여워. 기린아. 살모사인 척하는 기린. 쟤는 왜 누워서 타 저거를? 솜사탕집에 사비냐고요? 어디? 뭘 말하는 거야? 이상한 거 없어. 얘 왜 누워서 다 회전목마를? 회전목마인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 무서워. 기괴하다. 쟤가 왜 네모를 타고 있지? 원래 그런가? 오, 그러네. 오, 자기 예리야. 나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 저 풍선 들고 있는 아저씨 날 쳐다봐서 무서워. 예? 얼굴 가리고 있을게. 그래. 자기랑 좀 닮았다. 얘 쇠고랑 가지고 타고 있어. 와, 여기. 여기가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서커스거든. 그런가 보다. 와, 해골이 자기 머리로 저글링하고 있다. 토끼가 사람을 모자에 넣고 있네. 자기 대신에. 근데 서커스가 저 스펠링이야? 원래 이 스펠링 맞아. 맞구나. 쟤 유모차가 있어. 범퍼카보다 강한 유모차. 이거 타면 무적이에요? 어? 시간 제한이 있어. 지니 램프의 여정! 강아지가 일라인 타고 있다. 강아지가 일라인 타고 있어. 강아지가 일라인 타고 있어. 시간이 없어! 너어무... 너무 여유롭게 했나봐. 아... 리스타트. 아, 이게 개수가 있구나. 자, 졸라 빠르게 복구할게요. 밀대 밀대 밀대로 치는 트럼 아저씨. 저거 뭐야? 곰돌이가 눌리지 아까? 그러게, 팝콘이랑 곰돌이랑 자연스럽게, 나 곰돌이가 팝콘 튀겨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네 아니었구나 여기 아몬드 먹는 다람쥐 아몬드 먹는 다람쥐가 어디 있어? 여기 아까 아몬드 먹는 다람쥐 네모 타고 있는 아저씨 유모차 저, 토끼 지니 여기 트럼펫에 지니 지니 소환해가지고 강아지의 일라인 타고 있어 일라인 타고 있는 강아지 단두대 닭 단두대 닭 코끼리가 그네 태워주고 있네? 이거 이상한 거 맞았어? 서커셋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게 그냥 나는 모형 코끼리 놀이터인 줄 나도 양탄자 타고 있는 강아지 어, 한 개 남았다 뭔가 저 맨 밑에 아몬드 쪽에 있을 것 같아 뭐가 남았을까요? 점성술사? 이건 이상한 거 아니잖아 포춤텔러래 점성술사라는 뜻이에요, 저게 점성술사 12시에 스케이트? 이거? 얘가 뭐가 이상해 어? 얘가 왜? 뭐지? 포추가 왜 이상한 거야? 아, 한쪽은 스케이트고 한쪽은 아이스 스케이트였던 것 같아 아아 비키니고 있으면 땡큐지 됐어 앰으로 나가자 하나 더 하나 더 와, 얘 점점 빡세다 시간 제한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 광차에 얘가 있지? 왼쪽에 카누가 있어 어? 강아지? 어? 어? 사장님? 어? 로봇? 응, 계란 로봇이 배터리 찾고 있어 계란 계란? 계란이 왔어요 계란도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항공사가 있다? 이거 왜 무덤이지? 위에 무덤이 있지? 아, 도너츠 맛있겠다 피자 맛있겠다 그러게 코로나 코로나 방지 광고야 세상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어 마스크 쓰고 있네 그래 쟤 왜 이상해 목발 찍고 있지? 아닌가? 이건 완벽하게 정상인데? 쟤 왜 이상한 취급해? 아니, 나 순간 그 새총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뭐해요? 당장 내려와 위험하게 뭐하는 거야 부모 오열 이게 뭐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뭐야 버버리맨 난쟁이 버버리맨 해리포터에서 본 것 같아 저 외계인이 청소하네 외계인이 청소하네 슈퍼맨이 야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외계인 쓰나보다 그런가봐 닭이 여행을 가네? 여기 쟤 왜 누워서 있냐 무숙장갑? 근데 이런 애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공항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경비 아저씨들이 맨날 고생한대잖아 맞아 저 마법사 아저씨다 글씨가 빠졌어 저거 어 원래 저거 근데 이건 마법사랑 포함인가 봐 아 저 마법사가 호로록 가져가네 쟤 왜 사람들을 사람을 저기 명상마리 하고 있어 아하하하 짐 짐처럼 들고 가네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아니 저기 왜 빨래턴가 있어 으악 저기 왜 축구.. 출구라고 있지? 여기 웰컴 표지판? 이걸 쥐가 들고 있네 저 축구..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축구하고 있어 저 전구는 뭐야? 스킨스쿠버 있다 되게 느낌이 다른 전구인데 아 전구 이거 힌트야 힌트 아아 찾을 수 있어 비행기 안테나 왜 비행기가 비행기 위에 안테나 아까 문제였던 거구나 스키은 뭐야 이거 여기 자전거 있어 사람이 얼굴 내밀고 있으면 안 되지 너 왜 창가 방패를 되게 재밌다 자기야 20초 남아서 19 오.. 시간이 없다 16 15 13 13 오..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찾을 게 진짜 많네 그니까. 제목? 어.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랑 해외여행 가고 싶다. 자, 완전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하고 가능해. 저에게도 이 시험을 비대면 되겠죠? 한번 더 확인해봅시다. 또 emerges from the previous story. 조금씩 안겨서 잘다. 좋은데요? 그니카. 강아지... 다고 가는 아레츠카 외계인. 오른쪽에 닭. 그니까요. 도너츠 맛있겠다. 초코 도너츠. 카누. 왼쪽에 아까 유모차 애기. 이제 대충 본거 같은데? 유모차가 아니고. 사장님. 자 그래서 변기가 어디있다고? 커피집 앞에 변기가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의자인 척해 너. 좋다 밥 먹으면서 싸면서 먹으면 되잖아. 디자인 의자 아닐까? 디자인용 의자? 그러니까. 카누가 아니라 카약 아니냐고? 그럼 카누는 뭐야? 카누는 뭐야? 카약도 맞는거 같은데 카누는 뭐야 그러면? 슈퍼맨 옆에 기둥인 척하는 연필 있어요. 자기야 카누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는 커피야. 공유가 광고하는. 커피집 위에 애기 있어요. 아 이거 했어요. 아 카누. 열한 시에 비행기 세 날개? 뭔 소리. 아 왜? 뭐야. 아 뭐야 이거 징그러워. 하나 남았다. 저거 스키 했어. 비행기 스키. 왜 맨 왼쪽에 남자가. 외계인을 매고 있다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이건데? 스키? 지시아 딴 mı 지시아 지시아 . enser 소서같이 생겼네. 끝. 이거 두 번을 해야 되네. 두 개 남았다. 여긴 또 어디냐? 야, 닭이 기관사야. 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알바 꿀인데? 닭이 기관사라고? 야, 성공했네. 애가 연날리고 있어, 오른쪽에. 얘 뭐야, 타잔을 꿈꾸고 있나? 연을 앞으로 날리고 있네. 얘 드라큘라 있다, 여기 왼쪽에. 드라큘라. 밑에 내려가면 아까 또 이상한 게 있었어. 오른쪽에 화장실 문 열어놓고 싸던데? 거북이를 의자로 쓰고 있네? 뭐야, 샤워하고 있어. 뱀이다, 오른쪽에, 티켓 앞에. 뱀이다. 생쥐다. 쥐가 뭘 먹고 있네? 아, 이제 어항에서 왜 낚시라고 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인 척하는... 야, 곰돌이가 운전사다. 귀여워. 야, 오른쪽에 사람을 자판기에 팔고 있어. 어, 뭐야? 하나 사보자. 좋아. 우리 집 노예로 쓰자. 외계인이 안내하고 있네요. 어, 키밍이다, 여기 밑에. 키밍. 어, 여기 키밍이 있다. 위밍아, 나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와서 편집해야지. 어, 뭐야 이거? 고양이 징그러워. 캣똥이다, 캣똥. 캣캣인데, 캣캣? 고양이 캣캣이네. 거기서 목장을 차려주셨네요, 얘는? 아, 좋다 근데. 바로 먹기. 우유 바로. 저 미라가 있다. 미라. 오늘 저녁 뭐 하고? 부산아 붙여놨어, 열차에. 아, 무서워. 징그러워. 달리면 힘들잖아, 제가. 갈리겠지.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리오. 오, 여기는 부유층인가 보다. 와, 이런 데에 또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대단하네. 어, 사랑이다. 사랑. 뭐야 이거. 봐야 봐. 버스 스탑. 얘 뭐죠? 어, 무서워. 야, 버스 스탑이 저기.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야? 아, 버스 스탑이 여기 왜 있냐? 튀어나와 땅. 어, 여기 모닥불 쬐고 있냐, 쟤. 모닥불이야, 자기가 여기 앞에. 어, 아, 그러네. 하하하하하하.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모여있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어. 시, 시간? 뭐, 뭐 얘기하는 거래? 시계? 시계가 다르대. 시계가... 이거? 아, 13시 AM으로 돼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시계네. 잘 봤다. 랄랄랄랄랄.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어. 이 재밌는 걸 자기 혼자 하고 있었어? 벌써 다 했네. 날 깨워서라도 같이 있었어야지. 내가 깨웠으면 너 나한테 발길질했어. 이딴 걸로 날 깨워 이러면서. 책을 저기 이고 지고 가고 있네. 기사가 테니스채 들고 어딜 가고 있을까요? 책 개 큼. 어, 뭐야? 귀여워. 거북이다. 이건 또 뭐야? 책상 위에 거북이다. 야! 쟤 악마야? 악마의 자식이야? 웃어. 거북이. 노래 부르고 있네. 지금 바로 내쫓아. 진짜. 또 사다리가 있어. 뭐야, 이 밑에 통로가 있어, 비밀통로. 저 모고 선탠 하고 있네. 진짜 미쳤나. 노트북은 써도 되나? 용이다. 용이다, 용. 노트북은 써도 돼. 용이, 용이 살고 있네. 역시. 저 사람이 묶여있어. 로봇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네. 하트 그리는 연습. 야, 문어가 책 받고 있어. 너무 좋은데? 우와. 기린. 저 조각상 셀카 찍고 있는 거 맞아? 아, 뭐야? 귀여워. 잘 만들었네. 쟤 비눗방울 불고 있누. 내려와, 인마. 저기 위에 무슨 시커먼 애가. 막마가 있어. 거미가 기타 치고 있네? 개구리 뭐야. 얘 왜 뭐 보고 있는 거야. 망원경을 보고 있어. 정상이 없어. 야, 공룡이다. 공룡. 고양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토끼도 있고. 유명이다. 유명이다. 도둑이 털고 있고. 손도 있고. 그냥 되게 작품성이 뛰어난데? 요술 외우고 있고. 구름 내리고 있고. 저 퀴나리 아저씨 뭐야. 광대 연습 중이네. 높은데 위에 있는 거 책 잘 꺼내야겠다. 카니발 연습 중. 부끄부끄. 귀여운 코끼리. 두 개 남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조언을. 책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어떤 책?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도둑돈 밑에 여자? 아, 왜 왜 왜 왜 매달려 있니? 빨리 마지막 하나. 어, 여기 있네. 여기 식물. 아, 오. 아, 나이스 타이밍. 짜잔. 빠바바밤. 끝났어. 게임 다 끝났어? 됐다. 허무하네. 한 500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저 끝났어요. 다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네. 자, 이제 이거 환불하자. 자, It's Cookie. 라는 제목의 게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게 되게 재밌었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찾거나 부모님이랑 놀기에 되게 좋은 약간 어린 아이들 용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나이스스 겉 grin 아, 이름이 쿠키야? 쿠오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우우욱끼의 kilograms 빨리 녹화 종료해줘 녹화 종료